쯔 자 계속 가도록 해서 이게 어 일단 캐슬을 이걸로 해놓구요 나 지금 뭐지? 야 기관총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되지? 좋아 좋아 기관총으로 무기를 바꾸려면 뭘 어떻게 해야되 아이고 아이고 무기 바꾸기 아 이거는 지금 쓰는거잖아 아 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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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운전키 아 아 어 목표물 전환 빠른 사용 다음 무기 다음 무기 무기가 이거 하나밖에 없다 아 잠깐잠 잠깐잠 스타 스타 난 누구요 아 깜짝이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음 으음 음 으음 으음 으응 흐레쥐 근데 좀 말도 안되는 얼추당토하는 얘기를 막 늘어논데 지금 말그대로 크레이지졸 어...지금 총이 저격소총 뭔가 또 달렸네 뭔가 여러개 달렸어 이거 이거는 샷건도 1,2,3,4 5,6,7,8 여덟발로 드러났네 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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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된거지 어... 이제 걸어가야돼? 아... 아...이꽃이야? 밤에꽃 나 저거 똥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똥...똥...똥...똥... 때리는 곳에 자라있어가지고 흐흐흐흫 맨 처음에 봤을때 어...저거 붕댄데 정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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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왜왜왜왜왜왜왜 차가 가자 차가 다 부서...부시...부시면서 가자 차를 어...이거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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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말고 이거 말고 다른 차가 무기를 두 개 달 수 있는 거 같은데 현재 이게 누구 누가 잠시만 일단 수리하구요 음 장비 아 무기 여깄네 미니건을 바꿔 미니건이 맞잖아 장비 딱 기본 밖에 없네요 야 이건 무기가 대박 많다 무기 두 개 다 달려있는 거 같은데 쿠프리노를 업그레이드 해야겠다 다음부터 일단 짠 퀘스트 한 거를 어이 조제 조제 에서 먹으면 기분이 상쾌해진대 흫흫흫 기분이 상쾌해지는 여기냐 조제법을 지금 하나 받았는데 한번 볼까 아 포피스 회복제 똥같은 맛이 납니다 으흫 흫흫흫흫흫흫흫 아 영구적으로 최대 영구적으로? 주로? 야 영구적으로 증거한다고? 야 영구적으로 증거하면 대박인데? 아 이거 참 얘한테도 말해야죠 나이스 헌튼 Here's what I promised you I'll see you again I hope 자 돈 없구요 그리고 분화국 돈 한품 아이 돈 한품 자 돈 한품 가도록 하자 고 고 무기가 미니건이지? 어 미니건이는 쓰기 좋은거 같은데 황무지로 무인정책기를 들이받으면 보상을 할 수 있다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황 여 ос건 Saw 그 erre 죽어 죽어 죽어었 거야 야 ar 저러시 데미지가 야 로켓포가 좋다 이씨 로켓포 쓰세요 아하 땡ู 어서오세요 ный 유 buenas 의미 굉장히 약하네 미니관이 어 여기 가는 길이니 어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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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유 안돼 내 차차 야 이게 뭐야 야야야 이거 어떻게 아니 걸려도 이렇게 걸려 아유 야 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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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됐어 빠져놨어 아아 차 다 부서지네 그냥 이렇게 부품 다 빠져놨어 이거 뭐 프라우 비슷한 게임이에요 배경은 인터넷 네이버에 한번 찾아보세요 대략 운석이 지구에 부딪히는데 그걸 미리 한 정보가 인류를 살리기 위해 특정 인류를 땅속 깊이 묻죠 흐흫흫 땅속 쌍독 깊이 묻는다고 해야 되나 음 잠깐만 석궁으로 석궁으로요 아아 아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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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츳흫흫 바로 들끼면 어떡하냐 이러면 석궁에 의미가 없잖아 transmg 야 얻일도 망가와들 뭘 포백아 포백은 죽어x2 오오오오 에너지 x2 나와마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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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는데? 지적뒤적 지적뒤적 쟤네들은 좋은거 좋은 하이사한거 오오오오오오 야 전 치사한 놈을 받나 가만히 없는 척하다가 나와 임마 죽어 석궁은 저기 그 회수를 못하나? 총알 회수를 진짜 배가 없네요 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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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역시 스나 근데 이건 총알이 너무 빨리 떨어진다 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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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사노 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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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저게 뭔지 때문에 안보여 오케이 오케 해수를 못하나? 여깄는데? 해수가 안되네 해수가 되는거 같기도 하고 한번 해볼까 다시? 근데 해수 안되네요 제기랄 근데 겁나게 비싸던데 저 이거 타나 서궁 타나 겁나게 비싸던데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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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고맙다 이거 탄약 소모가 엄청 심하네 근데 완전 기관총인데 이건 보통 연사속도가 아닌데 보통 연사속도가 아닌데 어떤 연사속도가 어어어어 아이 이걸 던지면 어떡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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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별게 없는데? 뭐..뭐가요? 아 뭐가 그렇다는거야 계속 자작극이란게 오호 이게 발상이 참 신기해 나와봐 오케이 그니까 매그넘 탄압만 바꾸면 매그넘이 되기도 하고 근데 이게 나가는게 음 총만 내면서 쏘자 맥주 여덟개 맥주 여덟개 이백달러 이백달러 이백달러라니 ㅕㅅ 돈을 꽤 많이 모아놨네 애들이 내가 쩍쩍 베리 감사하게 먹을게 그냥 어디로 가야 돼? 이건데? 여기 맞는데 길이 여기가 아닌가봐 근데 길 여기밖에 없는데? 딴 길 있는 것도 아닌데? 여기서 딴 길을.. 딴 길로 가야되나? 맘뚱 쓰읍... 어... 길을 잘 잃어버리는데로 또 길을 잃어버렸어요 아이씨 또.. 또 어떻게 가야되지? 위로 올라가면 되나? 지금 되돌아왔어 지금 되돌아왔어 길이 어디야? 아이 아 내가 왔는데.. 왔는데.. 왜 여기 있지? 아 얘 어디 어디지 어디? 어? 여긴데? 여기가 나갔던.. 여기가 들어왔던 곳인데.. 여기가 나갔던.. 뭐.. 여기 맞는데 지금.. 내가 온 데가 맞는데.. 응? 어? 어? 어.. 짜 지금.. 완료했나? 어? 완료한 것 같은데? 완료했네.. 완료했어 완료했어 잠깐 표심 잘 잊지 않고 쪼옥 쪼가 오오오 어디서 임마 야 이걸 두드리면 한참은 한참 때렸는데 한참 진짜 그러니까 맥수병이 도난품이었나봐 200달러도 뺏어가는건 아니겠지 거기에 200달러도 같이 있었는데 오오오 차를 아주 그냥 하하하하 차 다 부서졌어 지금 또 конечно 뭐야 아니 그 있던 것도 다 없어지고 다 부서졌어 부품이 하나씩 계속 떨어져 나가는게 저게 다 진짜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애 일단 가서 샤드 고치고 오죠 무기도 좀 갈고 어.. 장비 무기를 로켓 발사기로 해 놓고 30달러 30달러 자 가드로카죠 계속 이번에는 쿠프리노 이거 가져가 볼까 쿠프리노 다 나가기 쿠프리노 이게 속도가 좀 안 날 것 같긴 한데 요기 아 이건 무기가 바뀌네 이거 야 이거는 지금 되게 아우 이게 커버링이 겁나게 안된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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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버링이 겁나게 아이고 아이고 커버링이 겁나게 안돼요 부스터도 그렇게 빠르지 않구요 확실히 둠부스터 그게 빠르구만 어 자 고장 100달러 어어어어어어어어어 차가 이거는 땡크야 땡크 아, 으.. 차가 되게 좋네, 근데.. 대신.. 되게 빨리빨리 안 돼요, 저만 어우 왜이래 왜이래 장갑차같애 장갑차 지금 내가 다 부셔먹어서 그렇지 지금 아 내가 내가 타기만 하면 차가 다 부쳐지네 일부러 그런건 아닌데 펠트라이트 광산이 따로 있나봐 펠트라이트 광산이 따로 있나봐요 따로 냄비도 맥주 아니야 야 그 운석이 준 새용망물인가봐요 어 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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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가돈 ABG 펠트라이트 전부 저기 있대요! 어! 뭐야 어어~~ 어 죽겠어 죽겠어 조심조심 여기도 들어갈수있나? 못들어가네요 이거 짚는거 아니야? 뭐가 깜빡거렸는데? 렌치 갈수있어요 어휴 아휴 아휴 차차차차 부서지겠다 부서지겠다 아 나 미치겠다 차 차가 이게 회전이 잘 안되요 회전이 회전이 별로 안되고 ول 근데 무기는 기관총 로켓폼 다 닳을수 있어서 좋네요 were 오!! 오오오ое~~ 저거 그거였어 줘봐 이거 어떻게 가는건데? 오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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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수리비 엄청나오겠다 수리비 얼마나 나오려나 76달러 와 이거 안써 지금 그 하나도 업그레이드가 안되있어서 못쓰겠다 자 시장한테 가서 아 어 쿠바실로인 어 쿠바실로인이라는 사람이 뭐 박사같은건가봐요? 펠트라이트 견본을 주고 그사람한테 그 노인한테 뭔지 좀 알아달래요 낯선사람은 별로 안좋아한대요 조심하리나보고 가기전에 듬뿍스로 그 강도집단 처리하는거 그거 가보죠 이건가? 실종대인물 아 그래 이게 이정도면 빨라야지 확을 꺾여야지 이렇게 오우 얘 지미쏘는데? 자 자 죽어 두.. 두대 다 죽었나? 한놈 더 있는거 같은데 오케이 야 이게 조작하기 편하네 확실히 2차가 업그레이드를 많이 해서 그런지몰라도 어그레이드를 많이 해서 그런지몰라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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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밖에만 갔다오면은 그냥 차가 그 너덜너덜덜해지는거 같애 하도 내가 운전을 못해서 그런거 아이씨 그래도 운전 어느정도 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이게 좀 더 조심조심 좀 더 조심조심 마이너스 소리나니?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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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을 한번덜덜덜해져 차가 실종된 사람을 찾으세요 여기는 맨 처음에 왔던..와봤던데죠 하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오디야? 어디요? 도망갔나? 이 고스트들은 내구력이 약해요. 내가 보인다고? 너 어디있는데? 너 어디있는데 내가 보여? 너 어디있ера? 어딜야? 어디야? 아 쩔일단 오오오우어디 도 Board 도 diving 권총탄화 돌격강철탄화 이게 권총보다 데미지가 더 쎄야되지 정상아니야 오오 오 조심조심조심 야 이거 받아 야 저 피하는거 봐라 쟤쟤쟤쟤하고요 수 내가 맞는 길로 가는건지 모르겠네 오오오오오오~~ 오안돼x3 오안돼x2 안돼'd9 우어여아 죽을버 했다 동대때문에 살았다 우어어 어디 묶여있었어요? 어? 이미 죽은거 같은데? 좋아 오 야 이게 하나씩 하나씩 넣는게 아니라 증거를 가져올려면 이거 아냐아냐 아 아아... 이런것도 깨지나? 아 깨지네 잠시만 이건 뭐지? 여기 무슨 아 실종됨 인물 발견했네요 근데 나 죽어있어 이거 이거 못 가져가나? 이거 이거 야 보상 안주냐? 보상 없어 이건 제기랄 증거 아니 이미 끝났어요 테스트가 테스트가 끝났어 테스트가 끝나버렸어 이게 이제 재작중 속도가 엄청 빨라졌네 오 와 오케이 아닐걸 강철카라는 저거는 그 조합템일거에요 아 재생일 한번씩 다 해주구요 오 벨트라이트 멈추 이미 끝났어요 퀘스트가 치 이게 뭔가 되면은 벨트라이트 점 버 해산꽃 아 이런것도 채집할 수가 있네 아 이건 또 몰랐네 꽃같은게 있으면 채집을 할 수가 있네요 이거는 채집 못하나 왠지 채집할 수 있게 생겨가지고 좀 특이한 색깔로 반짝반짝거리는 것들만 채집할 수 있나 본데 자 갑시다 아 속도빨라 확실히 차가 오 잠깐 어이 친구 여기서 뭐하시나 어이 친구 여기서 뭐하시나 하우스 하수도에 들어가는 나중에 퀘스트가 있겠죠 있을거야 고! 이야 역시 차가 이차가 정말 운전하기 좋네 저것도 업그레이드 되면은 이차처럼 운전하기 좋아지 저봐! 오! 피했어! 오! 됐어요 어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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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상한데 난 놓게 날렸어 오케 누구와!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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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진짜 한방에 안 죽어 이씨 저거 뭐지? 으악 어우 저 저 희철 많이 든다 에너지 많이 든다 도망가 도망가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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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근데 부스트 충전 저게 별 필요가 없는거같은데 이런데서 자 피해요 피해 저건 저건 피해 오 차 부서 터지려고해 아 이거 어떡하지? 불나는데? 어 뭐야 이거? 야 이정도로 기구를 정확하게 다룰수 있는 능력이라니? 얘도 이상하니 않냐? 카운터에 올려 놓고 클레이턴이 다 두려워 우와 좀 자세히 좀 보고싶은데 환타님 어서오세요 ㅋ 크흐흐흐흐흐흐흐흐흐 서로 싸우는 것 같애 이시 흠 재밌는 잘생겼어 오케이, 제가 테스트를 해야할 필요가 시간이 걸릴 수 있을 것 같다 너무 재미있어 당신이 좀 다른 것 같다 당신이 좀 더 가까운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아 흥미로운 유명한 패널라 이들과 함께할 수 있는 곳에 뵙고 많아요 흑미도 있는 흑미도 모두가 작은 흑미도 그리고 당신은 뭔가 큰 흑미도 내가 끝난 후 한 번에 뵙게를 만났고 다행히가서의 외부에 있는 곳에 당신은 왜 이를 당황스럽게 그 외부에 있는지 아직 못 찾은 지 만약에 외부에 있는지 못하지만 당신은 어떤 것을 필요한다면 아... must have some survival skills worth you using but you are going to last long in a fire fight against the authority with that standard defibrillator in your chest i can give you an upgrade for it, something that might keep you alive longer but that will require a little effort on your part you see i don't have the necessary air but you can find what you need in The Dead City 흠 이곳은 아시피 야시스터로 i was proud to work in until the research took a decidedly twisted turn i didn't see everything that was done but i heard rumors now it's surrounded by a tremendous wall filled with living 강화된 제세동기 죽음의 도시 중앙에 병원이 있는데 병원에서 강화된 제세동기를 찾을 수가 있대요 가지고 오면은 나한테 장착해 주겠대 그러네 하수도로를 통해서 아 이거 되게 귀엽다 귀엽다 저런 로보트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저런 로보트 책상 위에다가 올려놓고 내가 뭐 할 때마다 반응하는 로보트 재밌겠는데 있으면 자 일단 조금 걸린다고 했죠 걸리는 시간동안 다 된건가 아직 아직 시간이 안됐나봐요 차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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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러 가죠 차수리 하러 다 된건가 잠시만 너무 브라딜리 아 야 덤벼 자아 몇 발 안 남았네 UNDIY 아 저거 상대하려고는 안되겠다 애너리 좀 채워야지 빨리 수리 좀 하자 야 여기 차가 꼬파할라고 이런 차 타고있게 불안해서 못타지 자 들어가서 수리좀 하구요 게다가 로켓포가 없어 로켓포가 없어 로켓포 좀 사야되 어 타나 로켓포 굉장히 비싸요 자 보상좀 받으러 가구요 만약에 로켓포가 8발에 30달러인데 8발에 한 발 8발이면 4번 쓸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한 번에 한 대를 죽여야 손해인거 같은데 140달러 이제 손해인거 같지 4발을 자 저장하만 하구요 아 아 그게 있구나 참 따로 자 잠시만요 자 잠시만요 그 다음에 또 가르침 좀 더 잘할게요